말과 음성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말, 음성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말은 똑같은 말을 수 없는 사람이 고대로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런데 음성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 사람만 낼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 없는 그런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그 음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펼친 사람 아닙니까? 들은 것 중에서 지금까지 내 귀에 쟁쟁쟁쟁 내 가슴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음성이니까? 그 수많은 음성을 듣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부정적인 너 못됐어, 너는 안 돼, 끝이야, 그만해 하는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고요 넌 할 수 있잖아 야,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 널 갖다 꼭 좀 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음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음성은 영향력이 큰 것이고 그 음성의 주인공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 은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면서 주님은 목자시죠 양의 목자시죠 연복음 10장 전체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음성을 그리고 그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 음성을 또 말씀하시면서 이런 그 음성을 듣고 나누는 관계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음성으로 내 가슴에 있나요? 텀슨이라는 찬송과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 우리를 불러 간절히 그 품에 안으려는 그 음성으로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데요 어떤 음성을 들었으며 듣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오늘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 너를 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양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 안다 이거예요 내가 너 모른다 엄청 큰 사건입니다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요 이거보다 우리 생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모르면요 주님과의 관계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못 받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그 반대잖아요 놀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모든 것을 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를 아시는 가운데 내 이름을 아신대요 오늘 본문 앞에 2절과 3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양의 목자 예수님입니다 문지기 하나님이세요 양 자기 양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문지기의 문을 여는 것은 양의 목자가 데려오는 그 양들을 향해서 문이 열려주고 닫혀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안 돼요 이름을 내가 너를 안다 하는데 특별히 우리 각자 각자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에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자들에게 따돌린 조롱 미움을 받고 있던 자입니다 뭐 떳떳하게 뭐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날도 뭔가 좀 이제 어울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좀 볼까 하면서 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사람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가 봄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래 삿겨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삿겨 삿겨의 뜻은 순진 순산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준 그 음성은 없었어요 삿겨야 뭐가 순수해? 못된 것, 나쁜 것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막 그 꼬리를 올려서 삿겨야? 응? 이렇게 했어요 삿겨야 물론 예수님은 이 삿겨야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그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서 순전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큰 한자로 만드시는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자리에 따돌린다 그를 향해서 삿겨야 부르고 계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따뜻함과 환영과 은총을 펼풀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름을 아세요 언제 뭐 물어봤나요? 삿겨야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왕따당한 삿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실패의 사람 베드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이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사랑을 확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패자지만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감싸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느냐 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실 때는 사랑한다는 뜻이며 그 이름을 부르실 때는 나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뜻을 품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해 이 모든 사람들보다 어떤 것보다 날 사랑해 여러분들 뭘 좋아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의 중계를 보면서 막 그냥 이제 막 너무 막 흥분도 하고 막 환호도 지르고 탄식도 하는 그런 그 축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열두산 날단이 들어오면서 물구러미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빠 나는 아빠가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신나는 것 같아 가장 좋은 것 같아 이거 지금 가장 신나는 모습을 내가 봤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 것을 듣고 가장 신나했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고 열두 살 난 내 딸이 수없이 나의 모습을 봤는데 내 예배의 모습도 봤는데 내가 교회를 섬긴 것도 봤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가장 신나는 것이 이것이라고 나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나? 나의 교회를 섬긴 것은 어떤 것이었나? 내가 이 딸과 또 내 아내와 여같이 생활할 때 이 모습은 무엇이었나? 이 축구보다 못한 열정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신나십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가슴이 감격스럽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매미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면 우린 핏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저것보다 너 나 사랑하니 저 사람보다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 맞느냐 묻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어떠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가장 열정과 가장 깊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받고 싶어서 이름을 불러 보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심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주님 이 자연 속에 한번 기억해 봐요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시몬아 이름을 부르고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냐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모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그동안 실패했던 그랑 베드로 다시 한번 이 속을 막 뒤집어서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으신다면 우리 또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시몬의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성국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국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성국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국아 난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귀에다 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일은 언제 불러요? 오늘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의심하세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각각을 의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너도 나 사랑하니? 언제나 반복해 듣고 들어도 또 기쁘고 감격적인 그 말 사랑한다는 그 말 왜 우린 이것에 인생할까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사랑해요 주님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듣고 싶어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너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이름을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른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삿교 같은 우리들을 삿교야 완전한 자야 순전한 자야 어린아이 같은 자야 넌 세상에 찌들었고 거기에 묻겠으나 이제는 자유야 기뻐해라 시몬아 난 너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의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지나면서 좀 많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우리에게는 이 뉴욕에 오래 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심오리게 물었듯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수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를 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 그렇구나 오늘 나에게 나를 안다는 말씀을 들려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두 번째 들려주신 말씀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합동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가장 첫 번째 듣는 음성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음성도 들려줬고요 너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도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라고요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이름을 알아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음성 들으셨죠 그리고 또 너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토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따르라 하실 때 주님께서 엄청난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이라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따르라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야 돼요 다른 것 따르다가는요 영생? 예수님에 누가 영생을 줘요? 멸망치 않음? 다른 것 따라보세요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나 망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 버리는 거예요 아예 날 잡아먹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들은 나를 그런 흑심을 품고 부르고 감원 이슬로 나를 꼬이고 있으니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 주님만이 주십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내 손에서 너를 뺏을 자가 없어 나를 따르면 너는 영원히 안전이야 멸망 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멸망의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멸망받는 자들의 소리 들어보시겠습니까? 지옥의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마태국 이수사장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곧 멸망하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의 지옥의 소리는 멸망받는 소리 벌받는 소리 슬피 우는 소리 이를 가는 소리 지옥의 소리입니다 너 기회를 줬잖아 왜 그때 나를 따르지 않았어? 너 그런 찬서 있었잖아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 이런 희한 선택과 따름을 멸려했던 자들이 벌받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매맞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슬피 울미 있다니까요 이를 부득부득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니까요 지옥의 소리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봄 16장 입사절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미어 나를 궁리를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혈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괴롭은 불꽃의 그 고통 가운데서 물 물 물 손가락 끝에 그 한 물을 내 혀 끝에만 물 물 물 블루코스의 고통 가운데서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로워서 물 물 물 줄 수 없단다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요한계속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오 구해는 심판이 있는 것이오 한 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들이 죽음 같잖아요 근데 우리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오 그래서 우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멸으로서 영생의 불멸의 존재로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오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이 있는 것이오 죽고 싶어요 그만 죽여줘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있지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오 영원히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목말라요 힘들어요 슬퍼요 끝이 없는 그 지옥소리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그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해갔던 자야 불법을 해가는 자야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떠나라 주님을 따르라는 그 음성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주님께서 이뤄준 내용이 있으니 누가 본 9장입니다 5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아직 그 장례식이 난 것도 아니에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님 장례식은 마치고 주를 따를게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두루두루 다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아주 뭐 격식을 다 차리겠다는 것이에요 또 뒤를 돌아봐요 그렇게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를 때는 무슨 핑계가 앞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른다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른다고 뒤돌아볼 수 없단다 다른 핑계가 나를 따른 것에 앞설 수가 없단다 이 따름은 미룰 수가 없는 것이다 따르겠니?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기에 뒤를 돌아본 머뭇머뭇거림 따르는 것인지 좌로우로 기웃기웃 되는 것인지 어떠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에 못 박힌 자는 시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꾸자꾸 시선이 바뀌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면서 너무 시선이 많아요 이 사람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또 어떤 엉뚱한 것을 꿈꾸면서 그런 시선을 가진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을 따르는 자는 분명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헛된 것을 쫓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글땡길 가는 양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 양을 찾아 이끄시는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든 나의 주님 이 죄를 찾으셨도다 험산 중령 헤매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첨단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받힌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유리방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 그 찾아오심과 그 이끄심 가운데 얼마나 가시가 있었고 얼마나 아픔이 있었고 주님의 생명을 건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으면 주님께서 부르시며 주님께서 찾으시며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가서 계속 찾아라 양들을 나를 따르는 자로 이끌어라 나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누군가에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수고로움과 희생, 그 눈물, 그 죽음, 그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옥의 소리 당신도 일 거예요 지옥에서 영움을 받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심장 품고 주님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두 17명을 죽인 살인마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형스러워 죽어가는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 온 세상에 십자가 십자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그게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데요 예전에 우리가 하면 온 도시마다 십자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나를 밧줄러도 끌어서 교회 데려갔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어느 교회 하나 나를 끌어간 교회가 없어서 예 그렇게 아쉬웠던 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밖에서 앞으로 가야 될 그 지옥 그 지옥의 그 무서운 소리를 지금도 끙끙 앓으며 내는 그런 인생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따라가 영생의 일로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목사님은 들으셨나요? 권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묻고 싶은 그 주님의 음성 오늘 본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줬고요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근데 주님 그 음성을 더 잘 들어야 된다면 계속 들어야 된다면 풍성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몇 마디 하시고 침묵하는 그분이 아니라면 내 평생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법 열 가지, 스무 가지 연구해 보세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가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이렇다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알 수는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 가까이 가야 하는 멀찍이 가서는 주의 음성이 흥하게 들릴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기왕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주님의 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을 바짝 쫓아서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그랬습니다 다시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양으로서 내 삶은 목자시요 여완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는 바짝 따라가면서 수없는 노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목자신 주님을 따라갈 때 그가 들었던 음성이 10편, 23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족함 없이 줄게 부족함 없이 해줄게 너에게 만족을 줄게 주의 음성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바짝 따라가다 보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자, 여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푸른 초장이야 여기가 실만한 물가야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따랐더니 야야야야, 너 다시 일어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 다시 일어나,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냐 영적인 침체야, 너 영적인 슬러프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양인, 다윗이 가까이 가서 목자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의길로 인도하시는 야, 네가 바르게 가야지 내가 영광받아 이렇게 하면 내 영광 가려는 거야 바른 길로 다시 가자 그럴 땐 길이야 바른 길을 제시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니 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어둠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때 들여오는 주님의 음성 어둠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지팡이가 있다 내 막대가 있다 내가 이것으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고 너에게 방향을 제시할 거야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 그가 또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너의 생에 원수가 많지? 너 여기저기 그렇게 원수가 많지? 사람들은 원수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위축됩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수들이 질반 가운데서 들려주는 음성 내 원수 앞에서 네 개의 상을 베풀러 주리라 벌벌 떨자가 아니야 도망가지 마라 여유 있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 원수 앞에서 너는 당당하게 살 것이다 먹는 일 할 것이다 평생에 일을 갖다 멋지게 할 것이야 원수 앞에서 넌 떨자가 아니야 도망갈 자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서 그 잔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 이리 와라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니? 성령축만이야 성령축만 받아라 이 기름을 받아라 충만하게 받아라 네 잔이 넘치게 받아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뜻을 듣게 되는 것이야 가까이 갔더니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야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의 평생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구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평생은 어떤 평생인지 아니? 내 선함과 인자함과 사랑과 능력으로 너를 쫓아다니다가 내가 준비한 영원한 집에 넌 들어가길 것이야 그 음성을 듣는 것이야 가까이 따라야 음성이 들리는 것이야 멀리 있으니까 들리지 않는 것이고 희미한 것이에요 그냥 대충 누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나든 이탈되고 잊어버려요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 앞에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지 못하니까 건네 건네 보다가 저게 또 맛있는 것 같고 저쪽이 더 재밌을 것 같고 기웃기웃 대다가 그 땡길로 간다고요 발짝 쫓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영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에요 멸망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생의 그 세 마디만 듣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이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저 장미꽃이의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의 귀에 은은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의 음성을 분별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내 삶의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떨 때는 긴방하게 말씀하시고 은은하게 말씀하시고 견책도 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 행복한 자입니다 가까이 가까이 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뭘 하셨대? 뭘 하셨대? 주님이 뭘 하셨대?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그래도 참 궁금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웃기웃 대다가 에이 아니면 말고 하는 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생생하게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여러분들 왜 오셨냐고요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기? 사람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을 실망하는 것이예요 막심하는 것이예요 뭐 잠시 위로는 되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는 것이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밝힐 수가 있는 것이예요 세상 소리 들으려면 여기 올 필요가 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수많은 주파 속에서 그렇게 가득 찼는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온 자들이여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내가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그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여 날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짝 따르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잔장에 들려질 때는 듣고 온약에 들려질 때는 그 음성 또한 듣고 어떨 때는 책만 할 때는 그 음성을 듣고 위로할 때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의 생생이 들려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길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맘으로 죽게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포배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주여 넓으신 흔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포배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그 음성은 분명하게 오늘 밤샘에 나왔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앞에 분명히 내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부리 않고 지나간 자 아무도 없으니 주의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사랑이 있었음을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다 들렸으니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생이다 멸망치 않는다 끝까지 안전하다는 음성을 누구나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들려준 음성은 좀 다랐을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음성에 따라서 저에게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들려준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따 가서 외칠 설계 그 30분 설계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알았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들려줬던 내 30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것을 살 순종했는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만 주님은 이 자리에 세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건 홀만자의 외침이었으나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주님의 음성 내가 들여야 합니다 당신 들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여야 합니다 내 이름 부르시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이 두려워 말라이든지 일어나라이든지 마셔라이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것이든지 또 바른 길로 가라 하시는 음성이든지 이 시대에 다시처럼 주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